전라남도의 음식을 전 세계로 알리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17만 명의 발길이 모여 전남 음식 세계화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남도의 맛, 세계를 잊다 라는 주제로 열린 제28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7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전남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잊다를 주제로 열리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맛을 지닌 남도 음식이 K푸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길 기대합니다. 축제에는 전남의 사계절 건강식을 시식할 수 있는 주제관, 시군 음식관, 명인관, 전남 농수산 수출제품과 남도 전통주 등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국제관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요리 연구가의 힐링 토크 콘서트, 유명 가수 낭만 콘서트, 전남 도립 국악단의 국악공연, 전남 사투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관람객에게 남도의 맛과 멋, 힐링을 선물하고자 노력했다며 올해 축제 성과를 토대로 남도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루마니아 등 4개국 주한대사가 귀빈으로 참석했고 180여 명의 외국인 문화체험단의 방문과 남도 음식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남도 음식의 글로벌화에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